안녕하세요 나미의 인생템 리뷰 이번 제품은 팩앤롤의 4바퀴 접이시 쇼핑카트 장바구니 캐리어입니다 ABS 원재료 함유량 증가로 제품 강성을 높였습니다 유사 제품과는 반대로 정말 튼튼하고 360도 회전이 되는 바퀴가 장착되어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당연히 브레이크도 있고요 특히 마트, 캠핑, 낚시, 여행, 장난감 정리함, 장바구니 그리고 쇼핑카트로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도 특히 캠핑 다닐 때 사용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품질, 가격, 디자인 모든 게 뛰어나하니 제품 지금까지 팩앤롤 4바퀴 접이시 쇼핑카트 장바구니 캐리어였습니다